안녕하세요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왔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나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한 사람들의 명단을 어떤 사람이 나를 구독할까 그 명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명단을 보는 방법은 유튜브 스튜디오에 와서 데시보드에 있죠 제일 위에 데시보드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런 화면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현재 구독자가 3만 1000 얼마 되어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나를 구독하는지 살펴보려면 이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에 최근 구독자 수 지난 90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드보기 있죠 모드보기 모드보기를 터치합니다 모드보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일 위에 보세요 구독자 수 라고 나와있죠 근데 여기에 구독정보를 공개한 구독정보를 공개로 설정한 사용자만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구독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설정한 사람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낮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그 사람을 맞구독도 해줄 수 있는데 맞구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독정보는 비공개를 하지 말고 항상 공개를 하는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저를 구독한 사람들이 명단에 여기 쭉 나와있어요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러면 쭉 이러면 쭉 이러면 쭉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으로 되었냐면 해당 페이지 수가 처음에 오면요 10페이지 10명으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10명 단위로 되어있습니다 10명 단위로 그리고 지난 90일 동안에 구도한 사람들이 명단입니다 그리고 이게 첫 페이지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세요 해당 페이지 수가 행수가 10이죠 10이죠 여기서 그 다음 페이지 쪽에 오른쪽 끝에 보세요 오른쪽 끝에 다음 페이지에 터치하면 그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렇게 돼요 이게 제일 앞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 오른쪽에 작업 보세요 작업에서 구독 치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독이라고 되어있죠 이 구독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상대방은 이 상대방 하늘향수란 분은 저를 구독하는데 저는 현재 구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같이 구독을 해주려면요 구독을 터치합니다 자 이 구독이라는 글자 있죠 이걸 딱 터치하면요 구독 치수로 바뀝니다 이 구독 치수로가 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하늘향수란 이분도 나를 구독하고 저도 이분을 구독한다 그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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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구독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 아래 보세요 구독이라 또 있죠 이 사계절밥상 이분은요 이분은 나를 구독하는데 저는 구독하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터치해서 구독 치수로 눌러줍니다 그러면 서로 구독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분 들어와서 저를 구독하는 사람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구독을 해줍니다 다 여기 구독 있죠 이것도 이렇게 구독 터치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10명 뿐이죠 그냥 10명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대단 폐지행수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10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50으로 하면은 한꺼번에 50명이 쫙 나타납니다 이렇게 50명이 쫙 나타나면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서로 상호 구독하고 있어요 여기에 장흥, 선학동, 민들레, 민들레, 희숙 이 사람은 제가 구독을 하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구독을 터치하고 구독해 줍니다 이와 같이 점검을 해 나옵니다 그리고 고단 폐지 여기 있죠 이거 터치하면은 이렇게 작업 옆 포에서 오른쪽 끝 오른쪽에 보세요 구독 취소란 글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분도 저를 구독하고 있는데 저는 구독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 취소를 눌러서 구독을 눌러서 구독을 해줍니다 이분도 구독해주고 구독해주고 이렇게 상호 이 상호 구독을 고단 폐지 넘어갑니다 상호 구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구독을 눌러서 구독 취소가 되면은 구독을 상호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 서로 상호 구독을 이렇게 쭉 요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난 90일간 이죠 그래서 이걸 여기 옆에 화살표 했죠 이걸 터치해 가지고 지난 365일 이렇게 바꾸면요 365일 동안의 구독한 사람들이 명단이 쫙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365일로 할 것 냐 혹은 전체를 할 거냐 90일 할 거냐 28일 할 거냐 7일 할 거냐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할 수 있어요 기간을 정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전체로 전 터치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와서 해당 페이지 수 있죠 이것도 이렇게 30 30명씩 보든지 혹은 여기 보시면은 10명 30명 50명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페이지 중 1페이지에서 30페이지에서 이 페이지는 요것은 제일 앞으로 가는 거에요 그 다음에 가는 건 이 요 특점이 그 다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페이지를 계속 이동해서 제일 아래쪽에 화살표 있죠 이 페이지를 이동해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상대방을 맞구독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구독하는 사람들의 관리를 여기에서 잘 관리하면은 상호 새로 도와가면서 이 구독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저를 구독하면은 되게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여기 와서 이렇게 구독을 쫙 해 줍니다 그럼 그거 대신에 자 아까 말씀드린 여위에 보세요 구독 정보를 공개로 설정한 사용자만 여기 포함되니까 반드시 구독 정보를 공개 하셔야 됩니다 공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 이거 엑셀 닫겠어요 구독 정보의 공개 여부는요 여기서 맞춤 설정에 있는가 모르겠네요 여기서 맞춤 설정은 여기에 나오지 않을 거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설정 이쪽에 아래쪽에 여기 설정 있죠 이걸 터치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채널 여기 있고 채널이 있고 여기에 고급 설정이 여기 있죠 고급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내 구독자 수에서 내 채널 구독자 수 표시 있죠 이걸 체크를 이렇게 안하면요 아까 거기에 민단이 안 나타나요 반드시 여기에 구독자 수 여기에 채널 구독자 수 표시 여기 체크를 하셔야 돼요 공개를 하셔야 돼요 공개를 하고 구독자 수를 표시 안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 저장을 여기 저장이 있죠 하단에 보세요 하단 아래쪽에 오른쪽에 그래서 구독자 수를 저는 표시를 하고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저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장이 비활성화 됩니다 이상 구독자 여기 유튜브의 제일 위에 보세요 위에 자체가 스튜디오죠 유튜브 스튜디오의 데시보드에서 구독자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화면은 스마트폰이 아니고 컴퓨터 컴퓨터라고 노트북에 들어오면 됩니다 로그인해서 우측 상단에서 로그인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컴퓨터에서 지금 현재 본 화면입니다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여기는 컴퓨터에서 화면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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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